수주가 커피 쌓았어요. 맛있게 드세요. 와아~~ 깜짝이야. 그래도 네이버에 3cm붙게 나와있어. 아우 나 알겠어. 네이버를 사랑합니다. 가는거죠. 9시방이야. 9시방이랑 맞나 지금? 응 맞아요. 9시방이야. 10시방이야. 10시방이야. 직진. 직진. 1조름만 더. 만나서 반가워. 뭐 이런거죠? 내가 껐는데. 봄이 쪽으로 다가오실 때 봄이 회복하시다가 봄이 회복하시잖아요. 얘기해봐도 돼요. 약간 어째 봐봐. 어째 봐봐. 어째 봐봐. 어째 봐봐. 어째 봐봐. 무시 봐봐. 무시 봐봐. 계속 쳐 나와. 응. 그냥 계속 쳐 나와. 고마고마는 분들. 고마고마는 분들. 이제 사회에서 선택되는 두 번째